자, 손 올리고.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큰 반응을 줘서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. 일이 없고 수입이 없고 힘들어 이런 고통을 겪고 견뎠더니 좋은 날들이 온다 해서 이 가사를 썼습니다. 이것이 가장 forever의 아픈 가사를 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이 네이버 가사에서 희생한 관광객 플러스 그 지하여 공연을 희생한 관광객 플러스 이루어 이것이 뭘까 3의 신구는? 이 지하여 유가 개똘한 관광객 플러스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한마디로 힙한 것 같아요. 점점 불교에 대해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어서 부분이 참 부담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.